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라는 책입니다. 쌍찐농지음, 박지훈홍김,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갈량의 지혜를 65편의 글 속에 담아놓은 책인데요. 혹시 아직 삼국지를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요. 이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삼국지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라면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한 편씩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갈량의 전략술, 지략술, 공심술, 외교술, 기만술, 용인술을 통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요. 그 이야기에 대한 지략해설과 활용편을 실어서 이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특히 저처럼 제갈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제갈량의 이야기만 압축해놓은 이 책에 흠뻑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를 읽는 것만으로도 천재의 지혜를 흡수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 편의 이야기와 함께 활용편 몇 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 안목으로 후환을 피하다 라는 팔진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릉에서 동호대 도독 육손에게 대패하고 조자룡이 지키고 있는 백제성으로 쫓겨납니다. 한편 대승을 거둔 육손은요.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진격하다가 기관에 이르렀을 때 강을 끼고 있는 산 근처에서 살기 충천한 진이 펼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손은 이를 매복으로 여기고요. 심리 밖으로 후퇴하라 명령하는 동시에 사람을 보내 진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둔하는 군대가 전혀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육손은 이를 믿지 않고 다시금 높은 곳에 올라가 수상한 진을 내려다보았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쥐새끼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다시금 진을 살펴보니 해가 서산 아래로 지면서 진의 살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육손이 망설이면서 또다시 신복을 보내 정탐하도록 했고요. 신복이 돌아와 이런 말을 전합니다. 강 근처에는 돌무더기만 80, 90개 쌓여 있을 뿐 사람이나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손은 그래도 의심을 거둘 수 없어 현지 백성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몇 사람이 육손 앞으로 불려왔는데요. 그가 물었습니다. 누가 강가에 저런 돌무더기를 쌓았어? 왜 그곳에서 이토록 살기가 느껴지는 게요? 지역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본래 어복포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이곳에 군대를 보내 돌을 쌓아 진을 친으로 저 돌에서 이상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육손은요. 상기슬개 말을 세워놓고 장수 10여 명과 함께 석진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기이한 재주에 불과하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는 말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 석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손의 부하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육손이 진에서 나오려 할 때 호련 광풍이 불면서 돌과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돌들은 하늘을 까맣게 덮었고 모래가 어지러이 흩날리더니 강물도 거세게 출렁이었습니다. 육손은 놀라워하며 제갈량의 계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급히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군 진에서 나오고 싶으시오. 제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앞서 걸어갔고 육손은 허둥지둥 노인을 쫓았습니다. 노인은 석진을 빠져나와 육손의 무리를 다시 산 중턱까지 데려갔습니다. 육손이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제갈량의 장인 황승헌이올시다. 사위가 촉당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석진을 펼쳐놓더니 팔진도라고 이름을 붙이더이다. 하도 변화무쌍하여 십만 정예군도 거뜬히 상대하는 진이지요. 노인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다시 동호의 대장군이 진 안에 갇힌다면 다시는 구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노인은 산 위에 있다가 육손이 갇힌 것을 보고는 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인 듯하여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준 것입니다. 육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진을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진법은 변화무쌍에서 배울 수가 없지요. 육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제갈량은 정령, 와령이로구나. 내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다. 라고요. 육손은 말에서 내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질약 해설이 있는데요. 제갈량이 몇 년 앞서 어버포에 진을 친 것은 서촉과 동호가 우호적이면서도 때때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서촉으로서는 동호와 싸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배하여 도주한다면 어버포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갈량은 그때를 대비하여 어버포에 팔진노를 펼쳐놓았습니다. 득과실이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활용법은 누구나 완벽한 성공과 이익을 바라지만 완벽함이란 어디까지나 그때의 환경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성공의 길도 언제나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의 완벽이 영원한 완벽은 아니며 잠시의 성공 또한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눈앞의 기준에만 얽매여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서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건 결정을 내릴 때는 미래를 내다보며 후환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장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눈앞의 일시적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장벽과 함정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충분히 인내하며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면요 당장의 위기는 굳건한 반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흙을 모아 성을 쌓았다 바다를 만드는 것은 물방울 하나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한 활용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범한 사람은요 큰 일만 하고 평범한 사람은 자잘한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범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작은 일이 하나씩 모여 그 사람의 일생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작은 일 하나하나는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을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큰 일은 내가 찾는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합당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은 매일 수시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작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당하게 한번 처리하기는 쉽지만요 매일 그렇게 처리하기란 어렵습니다. 평생 신중하게 열정적으로 불평 불만 없이 해나가는 것은요 큰일을 한번 제대로 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구 유마 승리의 비결은요 혁신입니다. 큰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독자적인 생각 즉 창의성은요 독립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창의성은 해결책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방향을 탐지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창의성은 자신의 생각과 재능을 끄집어내어 활동의 생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마주치거나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몸부림치곤 합니다. 이때 창의성이 제공하는 새로운 관점은요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고 뜻밖의 해결이나 국면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에 창의적 사고는 승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성을 무시하면요 평범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창의적 사고가 습관에 된 사람의 인생은요 더없이 찬란할 것입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 안에 있는 창의적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다음의 항목을 체크해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써 싸우려는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가 삶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까 봐 두려워한다. 정신적 신체적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야 창의적 역량도 배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갈 때 창의적 성취의 기쁨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계, 취계, 날카로운 해안으로 적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를 제대로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순진해 보이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거만한 사람이 있고요. 태도는 신중하지만 하는 일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꼼꼼해 보이지만 실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진실해 보이지만 한결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롭지만 판단 앞에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과감하지만 사실은 아둔한 사람 진심어린 태도로 말하지만 행동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미련해 보이지만 성실한 사람 과격하지만 실천력은 없는 사람 강해 보이지만 겁많은 사람 엄숙해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 까다로워 보이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은요. 대개 위장술에 능하기에 더욱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조화만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심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일수록 정직을 표방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요. 사소한 기미나 안색만으로도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열린 눈과 귀로 예리한 관심을 기울이면 한눈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동을 구한 종이 한 장, 아군이 하나로 뭉치면 적은 힘을 잃습니다. 사물의 움직임에는요. 고유한 법칙뿐만이 아니라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즉 모든 움직임은요. 다른 사물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내 행동을 정해야 할 때도 적극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람을 일컬어 흔히 인간관계에 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사교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시야나 능력, 사업, 역할 등을 끊임없이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힘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능동적인 자세로 움직이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할 뿐더러 무한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란 서로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적을 물리치다. 사태를 예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기보다는요. 그 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에 부딪히면요. 누구든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서 벗어나 작은 틈이라도 철저히 막아 큰일에 대비하는 자세가 바로 현명한 통제입니다. 최대한 빈틈없는 계획을 통해 일을 진행할 때는요. 현명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43쪽에 담긴 제갈량의 창의적 사고와 결단력,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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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